제가 지금까지 풍수 컨설팅을 해온 집, 상가, 묘 등 여러 곳만 해도 200-300곳이 넘더라구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한 분만 해도 약 1500분에서 2000분 사이가 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많은 공간을 확인을 해보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진짜로 더 주변 사람들 통해서 사랑을 받고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복이 없으십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가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바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들러붙는다 라고 표현이 될 만큼 인복이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통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나쁜 습관일 수도 있는데 딱 어떤 작은 행동 작은 말투 작은 표정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진짜 좋으신 분들 정말 인정받는 분들 그리고 진짜 잘 드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행동들 보시고 내가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진짜 사람을 좀 얻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한번 바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강의 신청 그리고 도서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고 인복이 넘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참 이거 먼저 인사한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지나가는 외국인만 봐도 슬슬 슬슬 피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그냥 눈을 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꺼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처럼 한국인들에게 먼저 인사한다라는 거 어찌 보면 참 이상하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어디든 간에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다 한다면은 진짜 먼저 인사하고 그 인사에 기쁨과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분들은 뭔가 확실히 다르다 라고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당장 나가 가지고 에레베이터 타게 된다면은 한번 먼저 인사를 해 보십시오 기껏 용기 내서 인사했더니 어 이 사람이 내 인사도 안 받아주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또 한번 두 번 세 번 해보면은 또 인사를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대화도 하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즐겁게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인사하는 습관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먼저 인사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 다 모르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어찌 보면 삶의 필수적인 거니까 꼭 실천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 스킬이 있고 칭찬하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몰래 칭찬하는 겁니다 뭐 몰래 칭찬한다고 해서 뭐 벽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듣지 않게 혼자 수근수근 대는 거 이건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그거 아니고 몰래 칭찬한다라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그 A라는 친구에 대해서 A를 보고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사람에 대한 칭찬 내용을 B라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하고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거니까 이 A에게 다시 칭찬을 전해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 험담을 하게 됩니다 험담을 하게 되는데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칭찬을 한다? 라고 하면 어? 저 사람 뭔가 달라 보이네? 아 저 사람 뭔가 격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상당히 고급 스킬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격이 높은 사람이 되고 주변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칭찬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만은 정말 중요하고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억울해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뭔가 작은 일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트러블 자체를 막 너무 아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뭔가 너무 억울해 너무 이거는 남 탓이야 라고 하게 되는 사람보다는 어떤 작은 일 작은 트러블 일어났을 때 그래 그 정도는 그냥 무던하게 넘어갔고 혹은 지금 당장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다른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짜 격이 높아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백하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억울해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푸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보면은 내가 잘못 오해하고 내가 상대를 섣불리 예단을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 혹은 강하게 추측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강하게 추측되는 게 부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좋은 쪽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진짜로 또 그렇게 내가 오해했었네라고 뜨끔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혹시나도 뭔가 좀 지금 당장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 해도 그걸 너무 막 억울해 막 이러면서 막 상대를 찾지 마시고요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고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복이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 받침대 같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고요 그 사람이 더욱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받침이 되어준 사람이죠 물론 누군가의 밑에서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시종처럼 이렇게 막 굽신굽신 이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차원에서의 받침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정말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인복이 따른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받침대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더 제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삶이 바뀌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출장 컨설팅을 가서도 많은 사람들께서 삶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잘 살고 싶고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다면은 그 사람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받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인복이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 회색 같은 사람입니다 회색 같은 사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잔잔하게 깔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누군가 주변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내 의지를 내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게 되고요 더 나에게 주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나의 개성이 중요하고 나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관계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져가고 싶고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한 번쯤은 음영 처리를 회색으로 해버려 가지고 잔잔한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것도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쌓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이라는 글자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두 획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지지가 되고 받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인이라는 글자의 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이 잘 될수록 나도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더 부자가 되는 삶 더욱 더 주변의 인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대째 풍수 비법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저희 멋지던 컴퍼니만의 특별한 이사 방향 신청하시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시면은 밑에 저희가 고정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고요 내려가셔서 직구조 진단서, 이사 방향 진단서 여러 관련된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사 방향 진단서를 저희가 신청할 거니까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사 방향 진단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샘플도 이렇게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총 12장으로 된 진단서입니다 단순히 이사 방향만 표시해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간다는 의미 그리고 이사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 드리고요 새집을 찾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12장의 진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원하신다면은 아래 컨설팅 신청 페이지를 눌러 주시면은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름 연락처 그리고 진단서 받으실 이메일 그리고 쭉쭉쭉쭉 관련된 내용을 적어 주시고 작성을 눌러 주시면은 저희에게 신청서가 전달이 되고 주문량이 항상 이사 방향 신단서는 많다 보니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멋지 돈 컴퍼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드 m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